자 오전시와 코스닥 코스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0% 때 코스닥은 0.55 플러스 지금 상황이에요 자 코스닥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힘이 더 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닥은 옷장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반 반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 코스피는 얘도 지금 올라갈 힘이 반 내려갈 힘이 반이네 자 시장은 애매모호 합니다 많이 올라간 센터들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코로나 혈장 치료제 많이 올라갔네요 phc 오늘 상한과 제 관심 정보 있는데 올라갔죠 상한과 레몬 레몬 올라갔구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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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자 phc 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2일 선 갖고 싸우시구요 지금 매직 구간이라서 많이 높이는 못 올라가요 단기간 짧게 싸우세요 2일 선 갖고 싸우세요 자 레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몬 5일 선 갖고 싸우시면 되겠구요 레몬 phc 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서림바이오 자 서림바이오 지금 5일 선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들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는 금지구요 2일 선 갖고 싸우세요 2일 선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얘도 얘는 5일 선 갖고 싸우세요 5일 선 시노펙스 5일 선 갖고 싸우시면 음 단기간에 좀 상승 좀 나올 거에요 조금 스노펙스 잘 보시구요 자 블루베리 nft 에 대선 테마도 얼마전에 윤석열씨 관련 테마로 한번 띵 쳤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눌렀죠 자 얘도 지금부터는 모르고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 자 블루베리 nft 재무구조는 별로에요 테마성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심바이오 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이죠 자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신규는 금지에요 1심 1심바이오 에스메 에스메 차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거 요걸 1395원 깼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깨더라도 한번 들고 가면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1300 자 손줄까 1295원으로 잡고 자 이거 깬다고 생각하고 1295원 손줄까 잡고 한번 붙어 보자고요 홀딩이요 자 녹십자 녹십자는 지금부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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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탈이 됐나 아직 이탈은 안 됐어요 붙어 다녀요 자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유니언 한국유니언제약 자 홀딩 하시고요 이 친구는 121선 갖고 싸우세요 121선 121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121선 갖고 싸우세요 자 혈장 치료제에 관련 주의 말씀드렸고요 보험주 오늘 보험주들의 분위기 좋아요 자 어저께 금요일날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자 동부손해보험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당분간은 2일선 홍국 현대해상 2일선 현대해상 이쁘네요 현대해상 과진종국 있죠 홍국화재 홍국화재 홍국화재도 홍국화재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홍국화재는 5일선 갖고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자 롯데손해보험 자 이 친구도 현재 자리에서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자 코리안리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코리안리 2일선 메리치화재 2일선 당분간 2일선이요 한국선해보험요 이 친구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삼성화재 역시 2일선 2일선 갖고 당분간 싸우세요 상황 보고 선 이 평선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 봐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마켓컬리 관련주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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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마켓컬리 관련주 지어소 신규금지에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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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다 2일선 얘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금지입니다 태경케미컬 태경케미컬 신규금지구요 신규금지입니다 손절가 이거 잡고 싸우세요 17,000원 손절가 잡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얘도 신규금지이고 2일선이요 팜스코 이지바이오 자회사죠 팜스코 팜스코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5일선 우양 우양 이왱도 아닌 우양 우양이란 정보는 안해봤는지 자 차트만 갖고 설명해줄게요 기업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양 김양도 아닌 이왱도 아닌 우양 자 식료품 관련주고 프레미엄은 116% 붙어있고 시청은 813억짜리 액면가는 100원 자 이구열 외 1인 38.45% 지금 갖고 있네요 농축수산물 및 과실통조림 즉석식품 제조 수출입 등 CJ젤 등의 제조 유통사 스타벅스 등의 프렌치어 역철소 식품원료 수입가공 자 올해 일부기 실적은 별로 안 좋네요 어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체인점들이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니었죠 2021년 3월 일단 적자 올해 실적은 44억 단기순위 생각하고 있는데 5% 마진 적당한 수준이에요 현재로서 자 신규는 금지 자 선졸가는 5,670원 잡고요 홀딩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뭘 갖고 썼냐 자 2일선 갖고 써보세요 2일선 2일선 갖고 써보세요 우양 K시피드 K시피드 안철스테마 종목이죠 우리가 먹었죠 이 부분에서 K시피드 자 우리가 수익 낸 종목인데 여기서 여기서 팔고 나왔나 이거 먹고 나왔나 하여튼 먹고 나왔죠 갖고 계신 분들 신규금지 3,940원 3,790원 손절값 3,790원 잡고요 5일선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신규금지 SK네트워크 그냥 들고 가죠 우리 상가격에서 20원 올랐네 홀딩 이건 좀 중장기로 싸워야 되니까 그냥 내비 둬요 쳐다보지마 자 미래에서 벤처투자 신규금지고요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자 DSC 인베스폰트 얘 또 지금 신규는 금지고요 하락하고 있어요 얘는 2일선 2일선 갖고 써보세요 홍국 F&B 홍국 F&B 홍국 F&B 21선 갖고 써보세요 신규금지 21선 갖고 써보세요 자 홍국 F&B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 저 위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고 갈 수 있겠죠 프리미엄 93% 1522원 작년 대비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네요 65 15 신규금지 21선 갖고 써보세요 자 한국 F&B까지 얘기했고요 한국 우리가 저거 먹을 것 같은데 한번 자 마켓걸리 골프 관련 주 요새 여름인데도 골프장이 지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복까지도 관심을 사람들이 두고 있죠 자 이 친구 당분간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까르테르바죠 의류 브랜드죠 자 골프복맨자넘 회사죠 크리에프앤치 자 신규금지예요 기술적 반등인지 여기서 한번 더 올려주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먹고 도망간 분위기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써보세요 2일선 힐러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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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매직구간이에요 그래서 세게 갈 수 있다 없다 세게 못 가요 매직 하려고 올라간 모습 이래서 신규금지 자 며칠선 갖고 써보냐 역시 이 친구도 2일선 갖고 써보세요 2일선 2일선 자 KMH 역시 2일선 당분간 2일선 갖고 써보세요 남아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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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21 남아산어 우리 한번 빼먹었죠 여기서 빼먹었죠 자 남아산어 골프전 자 뉴딘홀딩스 자 골프전 실력 골프전도 장사 잘 돼요 요새 자 이 친구 그냥 5일선 갖고 써보세요 당분간 5일선 신규금지 뉴베지 뉴베지 61선 이탈하면 안 돼요 61선 갖고 써보세요 당분간 신규는 금지입니다 골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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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선 갖고 싸우셔도 돼요 5일선 아낸티 아낸티 남북 경영체도 들어가고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아낸티 아낸티 지금 내려오는데 이걸 깼다 갈 거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오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는디 보자고요 아낸티 더 내려오겠네 자 손절가 이 자리 잡고요 일단 1차적으로 9,740원 9,740원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2평선은 2일선 갖고 싸운다 지금 2일선 위에 올라 탔어요 2일선 짧게 대응한다 짧게 싸운다 용평 리조트 자 용평 리조트 신규 금지구요 21선 깨졌이요 자 이 친구도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이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디 아 자 그렇게 알고 어 용평 리조트 신규 금지구요 어 얘는 오늘 최저가 깨리면 안 돼요 어 5,780원 손절가 5,780원 잡고 싸우세요 여기서 한번 음 다시 한번 밑에서 내일 양봉 빼고 들어올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 싸움은 그렇게 하시고 신규는 금지요 어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려도 높이는 못 가요 어 높이는 못 가니까 아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몰라도 어 신규는 금지입니다 자 오늘 마켓거리 골프 손해봉 코로나 혈장 치료제 요렇게 움직이네요 화학섬유 어 좀 움직이고 해운 해운 음 현대성선 NHMM HMM 음 요거 움직이고 페노션 좀 올라가고 어 NHMM 올라가고 키스해운 조금 올라가고 어 대한해운 해운 빠지고 어 현재 그러네요 페인트 어 강남도 있고 있고 음 진단 음 키트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을 음 음 마크로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리 나쁘지 않다 마크로젠 XS 바이오 2일선 갖고 싸우세요 DA 링크 3,605원을 손절과 잡고 홀딩 하세요 실리버리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좋은 분위기들 많네요 슈마시스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단기간으로 옥티팜 옥티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랩지노믹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오일선 카이노스 매스요 매드 카이노스 매드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2평 2일선 갖고 싸운다 떼웅 떼웅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오일선 떼웅 오일선 떼웅 오일선 시젠 시젠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단기적으로 2일선 2일선 깨지면 안 돼요 2일선 바이오톡스텝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이오톡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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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바이오톡스텝 바이오톡스텝 진메트릭스 이 친구는 11선 갖고 싸우세요 우선 11선 한번 눌렀다 갈 수 있어요 눌렀다 이렇게 11선 갖고 싸우세요 녹지노믹스 이 친구도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오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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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선이 아니고 11선 갖고 싸우세요 눌렀다 이렇게 잘할 수도 있어요 11선 11선 갖고 싸우세요 녹지노믹스 유바이오로 매직이겠죠 유바이오로 매직 로직스 로직스 유바이오로 로직스 이름 부르기 힘들어 신규금지 손절가 이 자리 36,050원 이 자리 손절가를 꼭 싸우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저 자리 깨지면 엔드에요 신규금지입니다 수젠테 수젠테 홀딩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1선 갖고 싸우세요 11 11 21 21 21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 위에 있어요 눌렀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21선 갖고 싸우세요 수젠테 레고 캔바이오 11선 갖고 싸우세요 지금 11선 걸쳐 있어요 11선 갖고 싸우세요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트 제약 이 친구는 21선 21선 갖고 싸우세요 유나이트 제약은 21선 갖고 싸우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자 홀딩 하시고요 얘는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엔지 캠 생명과 손절값 8,700원 갖고 싸우세요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신규금지에요 더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조심들 하시고요 신규는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손절값 고기 잡고 싸우시고요 엔지 캠 생명과 자 파밀셀 파밀셀 자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당무관은 61선 갖고 싸우는다 61선 이탈하면 안 돼요 오오오오오오오